이 이야기는 웅이 아버지 일대기를 그린 슈먼 개그 드라마로 오늘의 이야기 웅이 아버지의 절친 등장하다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이때 300회 특집을 맞아 왕눈이가 특별 무대로 나오는데 어우 아주 특별한 무대였어 어우 스케일 굉장히 건네 어우 대박 났어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눈이 왜그래요? 할머니가 6시내방 본다고 6시에 껴달랬는데 7시에 껴다 뒤지게 맞았어 어? 누구지 오늘? 어 오늘 내 친구 오기로 했어 친구야? 진호야 진호야 어 재훈아 야 내 친구 야 알지? 내 중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인데 지금 사업이 좀 망해갖고 안녕하세요 우리 입에서 당분간 신세 좀 질거야 괜찮지? 아이 그럼요 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뭐 요즘 세상 사는게 다 힘들잖아요 네 그냥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다가요 밥 차려와 이 옆 햇내야 어? 널 뭘 꺼나봐 친구랑 잠깐 놀고 있어 여기 앉아있어 좀 아이 몸이 잠깐 피곤한데 좀 앉아있어야지 이 몸은 짓구석이 우리 쇼프가 이렇게 그림이야 우리 아버지 뭐라고 좀 해요 편하게 있겠습니다 어 나도 쟤네 집 가서 똑같이 했어 이때 옹이가 능냥하는데 안녕하세요 귀엽는 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어? 아저씨 어이구 우리 옹이 많이 컸구나 아저씨 놀아주세요 그래 그래 뭐하고 놀까 그래 아저씨가 300회 특집마다 하는 놀이가 있어요 오 뭐 간단한건데 홀짝 알지? 아 홀짝 좋아요 그래 아저씨가 져볼게 예 자 자 홀에 200원 홀에 200원? 예 자 그래 200원 아휴 한 번만 더 해요 응? 그래 한 번 더 하자 아휴 우리 옹이가 촉이 안좋아요 자 홀에 300원 홀에 300원 네 300원 봐봐 예? 300원 봐봐 저 세개요 어 그래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요 아냐 땄을때 그만해야될텐데 한 번만 더 해요 아빠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냐 웅아 저 도와주세요 한 번만요 제발 몇 판 쉬는 것도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 우리 웅이 부탁이니깐 아저씨가 한 번 할게 알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이야 자 홀에 400만원 저 웅아 막판에는 수작 부리지 마세요 웅아 마지막에 살살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긴팔찌 수상해요 올리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돌려보세요 웅아 마지막에 살살 가는게 좋아 힘 뺍니다 힘 뺍니다 천천히 오픈하세요 천천히 오픈하세요 진짜 짝이면 어떡할라 그러니 빨리 오픈하세요 홀 그렇지 홀입니다 악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후후훙 웅이 너 혹시 짝귀? 우와 장난감 귀입니다 난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아무데서나 붙일 수 있어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저씨 아니야 나랑 한 판 하실래요? 하실래요 마실래요? 그럴까? 그럼 제가 먼저 접겠습니다 자! 홀에 600만원 저도 홀 가겠습니다 일로와 손 펴 응아 손 펴 홀이구나 홀이구나 요 놈아 짝이요 짝 두개 두개 짝 짝 짝 짝 근데 왜 홀이 짝개? 안되는 사람은 안돼요 안돼 봐주려고 그랬더니 안돼 아저씨 600 아저씨 400 두려워쳐서 1000 쏴주세요 내 귀 내나요? 형 이렇게 된거 너랑 나랑 1대1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한 명 뭐라주려고 할래? 괜찮겠어? 어 야 종목은 홀짝이야 나부터 접는다 접어 이번판에 1000만원이 걸렸다 신중하게 접어야 된다 홀이냐 짝이냐 짝이냐 홀이냐 그래 홀이야 홀? 홀 홀 홀야 1000만원 홀 홀 홀 홀 홀 왕sis 왕몬오빠 도박은 운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도 타자들한테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는데 화투패들고 산에 쳐박혀 5년 동안 기술을 연마해서 그들을 찾아간 순간 그들은 도박을 끊었대요 빠른 손으로 전단지 뿌리고 있어요. 망했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빨리 자요 좀 이제. 그래 나 잠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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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남자가 무슨 잠옷이에요. 자자 자자. 야 그래 우리도 자자. 야 재훈아 우리 둘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래. 너 중학교 때 기억나냐? 옆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 하러 갔다가 너 그때 여러 명한테 들려갖고 막 밟히고 있을 때 내가 가서 구해줬잖아. 참 그때 진짜 멋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방금 지어낸 얘기야. 진우야. 어. 나도 이런 일이 기억나. 초등학교 6학년 때 8월쯤이었나. 2학기가 훌쩍 갔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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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 2학기 간 거 기억 안 나? 뭐야 그게. 야. 난 아주 정말 마음속 깊은 추억이었어. 자자. 야 자자. 야 나 먼저 잘게. 어제 캐롤 왕결평까지 다 부르고 자느라고. 너무 피곤하다.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할게. 오랜만에 낯선 곳에서 자니까 잠이 잘 안 오네. 진우야. 자니? 어 자. 진우야. 어? 자니? 어. 에이. 자는 애가 어떻게 대답을 해. 그래 진우야 자. 응? 죽자. 진우야 자니? 사실 난 요즘 되게 안 좋아. 진우야. 너무 힘들어 진우야. 갈수록 빚만 쌓이고 가족은 모두 불풀이 흩어져서 내 곁을 다 떠났고. 너 그게 사실이야? 아까 전에 지어냈니까. 뭐야. 아 toda. 아니요.